지금 이 순간 민규씨가 가장 보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? 정답! 세븐틴! 러시아들 세븐틴!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저도 세븐틴 멤버니까요 저는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세븐틴 여러분 이번 곡 고맙다 잘 듣고 있습니다 어떤 곡인지 알려주세요 네 이번 노래 고맙다는 아낀다 그리고 예쁘다 이어서 세번째 다시리즈로 팬 여러분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네 고맙다 응원법도 굉장히 화제라고 들었는데 5초 안에 멤버 13명의 이름을 다 외쳐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? 어렵지 않아요 아마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보기 전까지는 믿기 어려운데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! 승관씨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아이고 어머나 죄송합니다 민규씨 한번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코스씨 첫 MC를 하신 민규씨에게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 우리 민규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! 고맙다 다음 곡 소개도 함께 해주세요 투하트 프로미스나인과 누나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버이스트라이트의 레알 남자 들어보기 전에 박련동칭은 레이지의 무대 만나보시죠 뮤직 스타트! 몇몇 더 잘하는데? 모두가 ensures 시기념 크리에이씨 الج지인 고맙다